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오늘은 바로 이 친구입니다. 어? 이 친구 어디서 많이 봤다고요? 잉...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우나씨 얘를 빼는 순간 무슨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가우나씨 가우나씨는 이렇게 안거리는구나 이렇게 가는거죠 보풀제거 이거 외국에서도 면도기나 보풀제거기 닮았다는 얘기를 워낙에 많이 한대요 이거 저희가 저번에 했었잖아요. 리뷰로 근데 왜 다시 갖고 왔냐면 저희가 저번에 리뷰를 할 때 액티브 무빙 코일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가 없고 약간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저희가 좀 더 알게 되면은 추가로 해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그냥 단순한 액티브 무빙 코일에 어떤 정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거를 녹음하는 방식에서 저희가 해외 리뷰도 찾아보고 여러가지를 참고해본 결과 이게 오히려 그 거리를 좀 조정을 했을 때 우리가 저번에 들었던 그 사운드 말고 조금 더 마이크에 최적화된 사운드를 뽑아낼 수 있다는 정보를 저희가 입수를 해가지고 그거를 들려드려야 이 마이크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오늘 리바이벌 리뷰를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 리뷰 하시는 분들이 그 외국에도 있었는데 그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수음되는 걸 차이를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차이가 느껴지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 미리 받아놨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되는 이제 그 거리가 45cm 정도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받았던 건 사실 보통 이렇게 받으니까 헌에서 받을 때 20cm 한 이 정도 저희는 이 정도 쟀죠 네 그렇죠 보통 한 뺨을 이렇게 재고 15cm에서 20cm 네 좀 멀어지고 이 정도 하는데 오늘은 이제 45cm, 30cm 이렇게 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거리로만 이거는 이제 저번처럼 다른 마이크랑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자체적인 엘레몬트의 거리로만 두 개를 비교를 해드리는 리뷰를 오늘 추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번 리뷰가 정보가 잘못됐고 이걸로 이제 갱신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저번 리뷰에 오늘의 이 정보를 그냥 더해서 여러분들이 이 평가를 하고 마이크를 구매하시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에 그 디테일하게 못 보여드린 외관이 있는데 외관 한번 먼저 보고 올게요 네 자 엘레몬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가우너지가 방패를 꼈죠 자 여기 달달달달달달하다가 이렇게 한번 아예 빠집니다 자석입니다 자석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옆에 이 쇼크 마운트 좀 특이하죠 이렇게 빼시면은 야 옷 벗어라 가오다시 야 이렇게 하면은 바로 빠지고요 여기 꽂는 데가 이렇게 있어요 홈이 있어요 홈이 여기 이렇게 홈이 나와있고 그렇습니다 이걸 옆에 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이렇게 장착하고 네 여기도 옷 입히는 것처럼 이렇게 장착하고 이러면은 아주 간단하게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를 집중해서 세요 뭐라구요 아 보셨죠 지금 보라색 불이 들어왔습니다 네 다시 빼면은 이 불이 꺼지죠 네 요런 겁니다 요거 보여드리려고 사실 한거에요 맞아요 뭐 왜 가요 별거 없어 다시 합체 그렇습니다 그런게 바로 좀 여기에 우리가 그때 포커스를 맞추지 못했던 포인트인데 이게 재미있어요 이게 지금 자석식이거든요 네 뭐 되게 그 우리가 뭔가 되게 힘들게 막 대고 할 필요 없이 그냥 톡 갖다 대고 어차피 얘는 고정으로 하기 때문에 흔들 일이 없죠 그렇습니다 되게 편안한 그래서 요게 뭔가 약간 되게 진짜 편한 시스템인데 이게 어쨌든 얘 이 팝필터와 이 쇽마운트까지 제공되는 20만원대 마이크가 뭐 많지는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걸로만 봐도 일단 가성비는 굉장히 좋다 훌륭하다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좀 미진했던 부분들을 설명을 오늘 추가로 좀 드리자면은 어 이 아스톤 33인이 현재는 600명 이상이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네 33인으로 구성된 현업 아티스트 엔지니어 패널그룹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이 엘러먼트의 경우에는 이제 이게 투표로 뽑힌 사운드 마이크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패널그룹을 대중한테까지 확산을 시켜서 4천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아가지고 한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공감대가 형성된 사운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코일 액티브 무빙 코일 이게 뭐냐면은 어 다이나믹 마이크 구동 방식과 유사한데 어 아스토만의 기술력으로 뭐 탄생된 액티브 무빙 코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컨텐서 마이크와 같은 민감도를 가지고 다이나믹 마이크의 펀치감과 소음 배제 능력 그리고 리본 마이크 같은 자연스러운 소리를 가진다 즉 기존에 나와 있었던 그 마이크의 장점들을 좀 이렇게 갖다 모은 네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저번에 이게 그냥 뭐 다이나믹이랑 뭐 똑같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 아니구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뭐랄까 원래 다이나믹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이제 저음 부스팅이 되는 효과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멀어지면은 하이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얘는 좀 멀어져도 하이를 수음하는 그 컨텐서의 민감도까지 같이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 접근 근접 효과라고 하잖아요 이거 이 근접 효과를 좀 배제하는 약간 이 먼 거리에서 받았을 때 오히려 이 마이크의 수음도 밸런스가 좋아진다 네 훨씬 더 잘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만한 게 48V 팬덤 파워 들어가는데 컨텐서 아니냐 아닙니다 컨텐서 아니구요 구조적으로는 오히려 다이나믹 쪽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나믹의 그런 피지컬적인 장점에 하이가 추가되어 있는 것들 근데 너무 가까이서 받으시면 그 매력이 반감된다는 그게 포인트겠구요 그 다음에 어 이거 10년 워런티 10년 워런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 이게 실제로는 그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는데 좋은 구조가 이제 좀 좁고 긴 방이잖아요 좁고 긴 방에서 그 룸 트리트먼트가 된 상태에서 이걸 사용을 하면 좀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데 그런 게 안 된 뭐 홈스튜디오에서는 뭐 원했던 것만큼 결과가 뭐 안 나올 수는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뭐 사실 우리가 홈 레코딩에서 그렇게 공간 자체가 딱 녹음에 최적화되게 떨어져 있는 공간이 거의 없잖아요 뭐 그리고 일단 뭐 지금 저희가 촬영한 원인이 장소 또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뭐 좁고 길고 엉망이죠 최악이죠 좁고 길긴 한데 좁고 긴 공간 방향으로 받지 않는다고 우리가 네 뭐 저희가 이제 리뷰라는 입자가 사실 좀 부끄럽긴 맞아요 넓고 엉망인 공간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정도면 여러분들의 홈스튜디오에서는 더 나을 것이다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실 때 뭐 룸 트리트먼트는 뭐 크게 구애받지는 마시고요 보컬 말고도 이제 팟캐스트나 이런 쪽에 써먹기에도 되게 괜찮은 마이크인데 마찬가지로 팟캐스트에 쓰실 때도 약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하셔야지 좀 더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뽑아낼 수 있다는 점 아마 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막상 이제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얼굴을 가릴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둔다 해도 화면을 가릴 수 있고 그런 걸 생각해서 뭐 예를 들어서 진짜 화면에 안 보이게 쫙 밀어놓고 그러면 이제 카메라에선 나만 나오는데 소리는 잘 들어갈 거 뭐 이런 거를 생각을 생각을 하는 부분들도 되게 좋을 것 같아서 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는 방송하시는 분들 요즘 워낙 이제 유튜브라던가 뭐 아프리카TV 뭐 그 외에도 뭐 제가 뭐 어떤 소셜폼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되게 뭐 계열사가 많잖아요 그런데서 하시면은 되게 좋지 않나 그러면은 이게 화면에 어쨌든 안 나오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러운 육성을 되게 담는 듯한 네 연주하시는 유튜버들 보면은 카메라 앞에 마이크 이만하게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먼게 더 숨이 잘 된다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방송하시는 분들한테 그 화면이 이렇게 프레임 잡을 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 못 들었던 좀 거리를 띈 사운드 30cm 45cm 비교해서 한번 들어 볼게요 오늘의 시연곡은 최근에 가장 핫한 노래죠 그렇습니다 바로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들어볼게요 네 온통 너의 생각뿐야 나도 미치겠어 너무 보고 싶어 매일매일매일 자꾸 조라해지잖아 내 모습이 그대여 내게 말해줘 사랑한다고 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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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가 뭘 다 알고 롤린 인 더 딥 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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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있잖아 베이비 Just only you 뭐 그렇게 엄청 무겁다는 느낌이 안드네요 확실히 네 깔끔한 밸런스 아무래도 또 이제 거리감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 확실히 기타는 악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잡는 그 뭐라 해야 될까요 테크닉을 좀 키워가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보컬 같은 경우에는 잘 들어오네요 네네네 네 나레이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을 잊지 못해 베이베 날 보며 환희 웃던 너의 미소에 홀린 듯 I'm fall in love 네 이 공간감이 잘 들어오죠 그렇죠 사실 여러분들 저희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공간에서 이 공간 소리 많이 들어오면은 숨력이 좋은 거다 왜냐하면은 하도 잡소리가 많은 공간이 아니라 잡소리가 많은 공간이고 이거를 사실 저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공간은 뭐 루머 커스틱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10 30cm 네 좀 더 가깝게 저음이 좀 더 부스트가 되겠죠 저번처럼 네 온통 너의 생각뿐야 나도 미치겠어 너무 보고 싶어 매일매일매일 자꾸 초라해지잖아 내 모습이 그대여 내게 말해줘 사랑한다고 노을 ten 멀리 러이 멀리 러 와린 하루가 멀다 하구요 롤링 플라이 en 더 딥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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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멀리 I'm falling in love 저는 근데 그래도 모르겠어요 이건 개치인데 가까운 게 저는 좀 더 그쵸? 그니까 매력을 좀 더 잘 받아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모르겠어요 뭐 이건 사실 또 그것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룸워크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뭐 고래서 고래서? 고래서 그러면 지금 저희가 그 저걸 좀 해볼게요 약간 세팅을 그리고 지금 45cm, 30cm 받은 다음에 저희가 볼륨 밸런스를 안 맞췄거든요 네 45cm도 약간 볼륨 올리고 그 다음에 그 공간계나 이런 것들 살짝 묻혀가지고 한번 모니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게인을 어느 정도 맞추고요 그림으로 그러면 일단은 방금 우리가 30cm 들었기 때문에 30cm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약간의 로우컵과 살짝 하이브스터만 좋습니다 컴프레스는 일부 안그렸고요 온통 너의 생각뿐야 나도 미치겠어 괜찮은데? 로우를 살짝만 더 쳐 볼게요 충분히 매력이 있죠? 네 자 그러면은 45 과연 45는 매력을 보여줄지 여기서부터 알겠죠? 아 아 좋네 아 아 그러게 오케이 오케이 내가 알았어 알았어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방에서 했을 때는 이 룸이 굉장히 짧은 숏 리버그가 생겨서 약간 울리잖아요 살짝 근데 그 소리가 이제 녹음될 때 들어갔는데 우리가 굉장히 이게 잘 됐다라는 가정했을 때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제외하고 잘라냈을 때 그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맞네요 맞아요 훨씬 더 타이트하고 밸런스 감각이 좋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역시 맞는 사람 말 들어야 되지 우리끼리 뭐 저기 지지고 뽑고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거기서 멀리 뛰는 게 좋다 그러면 멀리 뛰는 게 맞는 거죠 제작사에서 여러분도 말할 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아까 드라이를 들어봤을 때 기본적으로 45가 볼륨 레벨 자체가 낮으니까 수음력이 떨어지는 걸로 직관적인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같은 볼륨 양으로 맞춰놓고 이 큐잉을 살짝 정리를 해주니까 아 이게 훨씬 더 깔끔하고 매력적인 소리구나 정리된 소리구나 그러니까 지금 형님 잠깐 들어봐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정도로 하고 부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지금 하하하하 이거까진 아니고 아 그런가? 잠깐만 있어 이건 30cm 될 거 같은데 아냐아냐 여기 이게 20cm 40cm 한 이 정도 어 이 정도 하란 얘기예요 내가 너무 오바했구나 어 너무 오바했어 이건 그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이 거리 그러니까 이 거리 우리가 보통 요렇게 잡거든요 이렇게 잡고 뭐 이 정도 들으시면서 그리고 정확하게 뭐 45cm라고 했지만 작업실 본인 공간에 따라 소리 수음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 미세하게 조정을 해 보면서 그 스윗 스팟을 찾으세요 그 다음에 하시면 될 거 같고 보통은 우리가 이제 그 녹음실에서 녹음할 때 그죠 뭐 요렇게 이렇게 하거나 에이벌스 그 다음에 뭐 이제 코러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양손으로 아까 은총식 했던 것처럼 약간 필릴리 어 필릴리 하고 거기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면서 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정도 거리 잡았을 때 나오는 여러분 요건 제가 아까 오바했습니다 이건 오바야 이거는 이건 필릴리 이건 필릴리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야 요정도 요정도입니다 지금도 멀어 알았어요 자 이 정도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요렇게 잡은 사운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통 너의 생각뿐야 나도 미치겠어 너무 보고 싶어 매일매일매일 자꾸 초라해지잖아 내 모습이 그대여 내게 말해줘 사랑한다고 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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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가 뭘 다 알고 롤링이 더 딥 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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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있잖아 베이비 Just only you 아니 이게 보컬의 하이 그 쨍한 게 사네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가 뭔지 알겠어요 네 다이나믹 마이크의 피지컬에다가 컨덴서의 하이의 절정을 얹었다는 얘기가 그거를 이제 거리를 어느정도 떨어뜨려 갖고 이 근접효과 저음 부스팅을 줄여주니까 훨씬 듣기가 좋아집니다 저희가 사실 이 첫 리뷰 때 그때도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은 좀 정보가 부족해서 그랬었는데 확실히 이게 말을 듣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듣고 좀 저희가 또 공부하고 또 하니까 이 아이의 성능을 좀 제대로 알아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네요 네 20만원 떼고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우리가 뭐 충분하지 않나 또 입문용으로 좋고 일단 근데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좀 방송하시는 분들인데 음악 방송하시는 분들 진짜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20만원대 이제 그 사용 방식을 저희가 알고 접근을 했을 때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마이크였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컨덴서와 다이나믹의 그 약간의 그 접점 그 포인트가 저는 이 마이크의 매력 포인트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저번에 좀 미진했던 정보를 다시 한번 추가를 해 드렸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걸 사신 다음에 아 이거 저음이 왜 이렇게 많지 하셨던 분들 그렇습니다 다른거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멀리 놓으시면 됩니다 네 멀리 놓으시면 됩니다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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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희처럼 공간이 안좋아하시면 안좋아하시면 공간이 안좋으시면 네 약간 그거는 좀 손해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요정도면 네 하여튼 좋네요 이거 이거 아니고 네 저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 네 자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엘러먼트 리바이벌 리뷰 해봤고요 다음번에 더 재밌는 마이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우나 씨와 면도개를 닮은 엘러먼트였습니다 방구석 뮤지션을 양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GAR 다행히 감사합니다.